한국 사상의 기원과 내용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해놓은 책이 있습니다 환단고기 교육자들 특히 역사학자들 중에 일부가 그건 위설의 잘못된 책이래 진짜가 아니래요 저도 그런 줄 알아서 그러고는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위설이니까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봐야만 될 때가 생긴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책입니다 내가 대한민국의 결정권을 가졌다면요 국보 1호다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선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기를 그래서 저도 해설서를 내고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대한 해설을요 철학의 눈으로 그간에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철학의 눈으로 보면요 엄청난 철학이 있습니다 위대한 이보다 더 심오한 철학이 있을까 할 정도인데요 는 둘 억지 מש